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어서 예상됐던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통합당은 여당에서 최대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계산의 근거는 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292명 가운데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가 4표였습니다. 현재 법려권 의석은 민주당 176석,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6석 등 총 190석입니다. 민주당에선 4명, 정의당에서도 1명이 불참했는데 법려권이 모두 탄핵에 반대했다면 부결표는 185표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결표는 179표에 그쳤습니다. 6표가 반대나 무효표가 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 2표, 무효 4표 등 6표가 이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치 파괴를 거부하는 숨어있는 양심 정치인들이 더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소추안 부결로 통합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점만 드러났습니다. 무효표 중에도 3표는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탈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3표 이하였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